지훈아. 예, 어머니. 밥은? 장모님한테. 맛 봤습니다. 밥 먹었습니다. 그런데 지훈아. 네. 뭔 일이야? 그런데 은혜가 이제 손목 쪽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살림이라든지 육아를 아예 제가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.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 진작 연락을 좀 하지. 혼자 그래 끙끙거렸어. 아이고 야 너. 별거 못 먹었네. 뭐라도 시켜서 먹어야지 저럴 땐. 예한아 과자 먹을래? 과. 자. 조. 진짜 잘했어. 잘 떨어난다. 진짜 엄마한테서 떨어지질 않네. 예. 야니 이리 와. 야니 아빠한테 오세요. 시야. 아빠한테 오세요. 그치. 아빠가 저렇게 해줘야지. 우후. 아이아니. 아이아니 안 돼? 아이아니 안 돼? 이렇게 이빨질 하면 안 돼. 어? 누가 웃었어요. 네. 아 지훈아. 네. 아 지훈아. 어머니 모셨다. 어머니 모셨네. 은혜 씨.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머니야. 아이고 얼른 들어오세요. 아이고 날도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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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고생했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정말 와주실 줄 몰랐는데 어머니가 정말 올라와주셔서 저한테는 약간 좀 구세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그런 소리를 생진 안 듣다가 아프다는 지훈이가 뭐 걱정을 하니까 우리는 진짜 엄마들은 그냥 하늘이 무너져요. 그 긴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너무너무 긴 밤이었고 고통이었어요. 그래 자만서 못 주무셨겠네. 걱정하셨지. 맞아요. 무슨 일이야 이게. 슈퍼마켓까지 다 들리다. 그 돈이야. SOS지? 아니야 어머니.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훈이가. 그렇지 알아서 그냥 갑자기 오실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. 많이 아픈 거야? 아니 엄마 괜찮아. 뭘 아파. 아니 아프면 아프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놈아. 그래 저번에 약속했잖아. 맞아. 뭘 별것도 아닌 것 같고. 별거 아닌 건데 지훈이가 그렇게 걱정을 하나. 네 손도 못 움직이겠고 아직 그렇게 하나. 아유 유난이야 유난. 병원 키우는 게 아니래서. 맞아요. 아니 엄마 경험으로. 알았어. 엄마 허리 아팠을 때 조금 일찍 병원에 갔으면 고생도 그랬을 거고. 얼마나 더 오래 아팠어. 거기 얼마나 미련한 거지 않아. 흔들지 마 흔들지 마. 뭡니까 봐라. 흔들어도 이래 아프다면서. 아프지. 아프지. 언니하고 병원 가봤나. 병원 갔다 왔어요. 위험하다고 이게 자칫 커지면은. 뭐 손을 좀 못 쓸 수도 있다고. 무리하면 점점 더 커질 텐데. 빨리 수술했으면. 아 수술까지 모르셨나 보다. 사실 저희 엄마도 좀 팔이나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하셨거든요. 이제 조금 회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. 또 제가 팔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. 집에 와가지고. 집안일도 해주실 거고. 무리하실 거고. 아이 안아주실 거고. 이게 너무 뻔하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죠. 너무너무 죄송합니다. 그렇지. 네. 네. 네.